서울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. 아무래도 난 시티 라이프 타입이라 마치 닿는 섬 생활 굿바이 하려고. 자기도 잘 살아? 힘내요. 다 잘 해결될 거니까. 필요할 땐 언제든지 올라가래. 왜 이래. 마지막이라고 맘에 넘는 소리 막 던지기야? 사람 피곤 이상하게. 아 참. 저, 그 변호사 수임료는 나 활동비 들어오고 나서 정산하면 안 될까? 지인 찬스. 오케이? 땡큐. 갈게. 안녕히 가세요. 지우 안녕. 가자. 지우. 지우. 신났다. 친구들 glad. 잊지. 잊지. 홍보숭. 그럼, 날씨가 한글자라니께 진짜로ful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